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의 소마 시네마 막 리뷰 진행하고 있는 소마 50 입니다 리뷰가 한 일주일 정도만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좀 바쁘네요 연말이 되면서 바빠지는 관계로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일요일은 그 용산 아이맥스 까지 원상 원정을 가서요 지금 포스터에 나오고 있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뭐 그 여러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평들이 좀 있는데 좀 괜찮게 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구요 전편에 어떤 블랙팬서의 연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상업력으로 크리드 아 지금 3부 3편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로키와 싸웠던 로키와 대결했던 아폴로 크리드의 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싱 영화 크리드 1,2편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 그 연출력을 인정받은 앞으로 아메리칸 계열의 감독이구요 어 출연지는 전편에 이어져서 어 역시 앞으로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한 출연진이 구성되어서 어 슈리 역의 레이티 레티티아 라이트 그 다음에 다나이 구리라 오코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루피타 룡 테노치 우에르타 메이와 그리고 지금 요 지금 우리나라 영화 속에 이 네이버에선 별로 나와있지 않는 베테랑 배우 안젤라 바셋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요 아 이제 만젤라 바셋 같은 경우도 아 그 와츠 러브 가 192 9 예수 라고 해서 티나 토너의 그 젊은 시절의 자 전기 영화를 통해서 연기력 인정 받은 바 있는 오스카 노미네이션 됐던 배우입니다. 상당히 헐리우드에서는 뼈가 상당히 굵은 대단한 배우 중의 한 명이죠. 역시도 이 영화에서도 되게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평과 해외 평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평은 뭐 그냥 쏘쏘 뭐 관람객들 평상 국내 평에서 굉장히 좀 낮은데 네이버 평점의 경우에 특히 이제 pc 와 연관되어 있는 인종적으로 이제 뭐야 유색 인종 소재 그 다음에 여성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드리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pc 가 이제 좀 마블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게 한국 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 요 지금 평을 썼던 평단의 평도 뭐 이렇게 어 좀 다양한 평이긴 한데 좀 루즈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 마블 영화 자체에서의 액션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상당히 무게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중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마블 영화에 가 뭐 액션적 요소 오락 영화적 요소들만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좀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꽤 흥미로운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해외 팬들은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전체적으로 평단과 관객층 평가가 모두 좋게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전편의 경우에도 그 블랙팬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 실존 했었던 흑표당이라고 불렸던 흑인 민권동 시절에 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배경을 그 시절에 흑인 민권동 시절에 이 블랙팬스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이제 마블에 등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진정한 좀 그런 배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모티브로 삼아서 영화에 이제 그 오프링 작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와칸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적 국가죠. 아프리카가 만약에 서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이 식민지배로 인해서 노예 무역으로 활발한 지역이 되지 않았더라면 온전하게 자신들의 문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가상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좀 만들어낸 이상국가고 실제로 이 와칸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상당히 세계 최강 국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국가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상 뭐 어차피 영화 속 세계라고 하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 이 영화는 좀 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영화의 시작의 변수는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티찰라 역할을 맡았던 어 티찰라 역할 아 채드윅 보스먼이 사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말하자면 이 채드왁 보스먼에 대한 일종의 추모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전반부 첫 장면을 열고 있는 것은 장례식 장면이에요 예 이 영화는 뭐 장례식 장면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첫 장면에서 강장이 이제 강조해서 부재하고 있는 채드윅 보스먼 실제로는 이제 암을 암 때문에 사망을 한 채드윅 보스먼이 이제 이름 모를 병을 걸려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슈리의 장면도 시작하고 슈리에게 결국 마침내 이제 티찰라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좌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바로 장례식 장면도 이어집니다 아프리카식의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영화는 이 영화의 포스터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부세계 바로 이제 바다 밑에 이제 숨어 있었던 어 이 바다세계 속에 탈로칸 이라고 불리우는 바다세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머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아 네이머가 등장하는 배경 설정 자체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영화 속에 이제 지금 예고편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파란 존재들이 이제 바로 이 네이머의 부족이에요 네이머는 이 멕시코 출신 배우시죠 이 배우가 등장 이 배우가 역할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라인업에 이제 주요 퀘스트 라고 할 수 있는게 세 사람이 있는데 모두 멕시코 배우들을 드리더라구요 이분 네이머의 테노치 우에르타 메이아 이런 외우기 어렵네요 테노치 우에르타 메이아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영화제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멕시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도군요 그 다음에 마벨 카네라 나모오라 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분도 멕시코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 리비넬리 이분도 미드에서 많이 활약한 배우인데 역시 멕시코 출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캐스팅 자체가 그래서 이 설정 자체가 또 흥미로운데 이들은 바로 이제 어떤 역사와 연관이 있냐면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멸망되어버린 마야문명의 후예를 등장하려 16세기에 그런 학살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학살과 그 다음에 질병 등을 피해서 바다로 숨어버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종의 그 바다 속에서 비브라늄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문병을 세우고 외부 세력의 접촉을 피해서 나름대로 말하자면 숨어있었던 와칸다처럼 숨어있는 일종의 바다 속에 있는 문명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비브라늄의 존재가 결국은 이제 앞에 블랙팬서 1편에 등장했었던 최드윅 보스만에 의해서 이제 오직 와칸다에서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인데 그 비브라늄의 막강한 활용도를 노리는 세계 열강에 의해서 탐색이 되고 그러면서 바다 속에 있는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말하자면 국제분쟁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아까 이제 멸망되었다 사실은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16세기 이 네이머라고 하는 존재의 유래를 16세기에 멸망해버린 마야문명의 후예이고 이 실제로 그때부터 살아있었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워낙 네이머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유서 깊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네이머라는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거예요 학살극을 겪은 자신의 친족들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세계가 백인들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탈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신들의 세계를 침범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공격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성도합니다 사실 이거를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 와칸다라고 하는 세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와칸다도 비브라늄을 토대로 한 막강한 힘을 토대로 자신들을 지켜내는 그런 국가의 형태라면 네이머의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체드윅 보스만을 잃고 장례식을 치른 슈리와 그 여왕이죠 안젤라 바셋이 연계하는 이 인물들은 결국 이제 그 티첼라의 부재로 인해서 안젤라 바셋은 다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세계 열광은 비브라늄의 존재가 발견되고 그것에 의해서 미국의 탐사선이 이 네이머의 세계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들을 와칸다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쪽이 빌미를 찾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탈로칸의 존재는 탈로칸 자체가 이것을 이제 와칸다에게 존재를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들의 세계가 침탈 받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은 네이머의 탈로칸과 블랙팬서의 와칸다 블랙팬서가 이제 영화의 앞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티첼라의 테드릭 보스만이 연계했던 오리지널 블랙팬서는 이제 사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호자가 없는 상태의 와칸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칸다가 결국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사실 역사적 근거로 대체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칸다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이제 서강에 침탈이 없었다면 그것을 잘 견뎌내는 어떤 가상의 아프리카 국가가 있다라면 문병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이란가라고 하는 설정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mcu 라고 하는 가상세계니까 가능한 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네이머가 지배하고 있는 탈로칸 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뭐 현실에서 물론 불가능한 얘기지만 만약 마야문명의 시기가 무야 문명의 그런 폐택이 마야문명의 멸망을 피해 도망가 바닷속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만든 존재들이 있었다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열광들에 맞서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랙팬서의 각본은 최드익보스먼의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주체 자체가 블랙팬서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와칸다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앞으로 아메리칸들이 구축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이런 이상적인 국가가 당도한 위기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실제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물론 티찬라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슈리고 슈리가 지금 보시고 있는 포스터의 모습처럼 실제로 제2대 블랙팬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영화는 상당 시간은 후반부가 이럴 때까지 슈리의 블랙팬서의 등극을 블랙팬서로서의 수호자로서의 등극을 유보합니다 영화는 그 전까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한 네이머의 종족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국제 문장의 문제들 속에서의 별어지는 첫 버전 같은 활약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블랙팬서 티찬라의 연희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루피타늉의 캐릭터 자체가 또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영화의 후반 맨 마지막 쿠키 영상 등에서 좀 더 다른 역할을 활용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슈리는 일종의 전편에서 블랙팬스로 등극한 오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제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과학적 합성의 기능을 또 활용해서 전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게 일종의 현실과 조응하는 알레고리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열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브라늄을 탐색하고 비밀리에 탐색을 하고 또는 막강한 블랙팬서의 존재가 없자 빈자리를 노리는 비겁한 존재들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그런 거 탈취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어떤 열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용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 탐사선의 존재 그리고 플롯적으로는 탐사선의 존재를 만들어낸 굉장히 천재 과학자로서의 소녀 리리 윌리엄스가 이제 바로 이제 문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언 하트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뭐 그 마블의 그래픽 노블에서는 이미 등장한 캐릭터이긴 한데 이 캐스팅 자체가 일단 흑인 소녀가 주인공의 아이언 하트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로봇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했던 아이언맨의 캐릭터로서는 과연 적합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많은 분들이 뭐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플롯적으로는 사실 아이언 하트로서 아이언 하트가 이 영화에서 그렇게 어떤 기능을 담등하는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영웅소사의 캐릭터로서의 등장으로서는 너무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좀 아쉬움 분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자체에서의 아이언 하트는요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로 새롭게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중심은 결국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이 영화에서 네이머는 원래 네이머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는 반영웅이에요 누구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네이머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부족을 스피인 학살자에게 학살당했던 그 기억의 트라우마는 공포의 트라우마가 이제 바로 육지 외부 세력에 대한 절대적 거부감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의 휘아들도 마찬가지로 이 쿠글칸이라고 불리우죠 이 쿠글칸이라는 것은 일종의 신의 존재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 절대 쿠글칸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데 쿠글칸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일사불란한 바다군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후반부의 스펙타클은 이 와칸다와 바로 네이머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탈루칸의 대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화 전체적으로는 그런 액션의 비중이 그렇게 아주 높이 당겨져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상대적 길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액션 연출이었던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장면들이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데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 일대 블랙팬서 일대 블랙팬서였던 최디익 보스먼에 대한 일종의 추모의 느낌을 가지고 그 부제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맞닥뜨린 위기들을 해결해 나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 중심인물들이 모두 아프라 아메리칸 계열의 여성들이고요 이 중에 이제 리더 역할을 초기하고 있는게 이제 안젤라 베셋이 연기하는 어머니 티찰라의 어머니 여왕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피타 뉴홍이 또 다름대로 자신의 첫 보듬을 펼치는 연기를 담당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 복수라고 하는 테마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머가 담고 있는 거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와 부족들에 대한 위협과 복수라고 하는 설정인데 그 복수라는 설정을 슈리가 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슈리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게 된 사람이고요 그 가족을 모두 잃은 슬픔의 분노기 때문에 이 슈리가 일종의 그 약이 있죠 일종의 무슨 그런 의식을 통해서 블랙팬서의 강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인물은 자신들의 자신의 부모나 오빠인 티찰라가 아니라 킬문고를 만납니다 복수의 화신인 거죠 그런 복수의 테마와 테마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네이머라고 하는 인물과 또 조응하는 면을 가지고 있어요 슈리와 피찰라는 그런 비슷한 면모를 마지막 장 후반부 장면에서 대결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린 슈리가 블랙팬서로서의 슈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화의 되게 중요한 키우 포인트고 그런 전변이 복수극으로서의 시원함은 부족할 수 있지만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에서의 활약도에서는 도라밀라제라고 하는 캐릭터들이 있죠 도라밀라제 오코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액션 캐릭터들이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런 육박전을 펼치면서 나름의 재미를 줍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치 서사극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고 정치 서사 스파이극 같은 형태의 모습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주는 여러가지의 현실적인 모습 실제로 최디 포스만이 사망한 점 그 다음에 앞으로 아메리칸 계열로 대표되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멕시칸 배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야문명의 역사라든가 그런 정면들이 실제로 활용되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의 지점이 생겨나요 이 영화에서 CIA 오원으로 등장하는 에베렐로스 역할의 마틴 프리먼 같은 경우가 전편의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와칸다의 편에 서서 활약하는 미국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역시 블랙팬서라고 하는 캐릭터가 미국을 대변한다는 것에서 오히려 거리감을 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을 두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볼 만한 지점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마블의 영화의 세계관을 전통적 스타일의 심플하고 그런 개인서사에 주중하는 것들에 비하면 몰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서사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 알레고리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일 수 있죠 우리 같은 관객들에게는 앞으로 아메리칸이나 그 다음에 멕시코에 뭐 있는 사람들 마야문명 뭐 어떻게 보면 아지텍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스페인의 학살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볼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문제도 힘드니까 하지만 그런 면들이 영화 속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의 관객들한테는 더 호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어 노골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큐한테서 다루지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잘 스토리에 녹여버리는 거죠 그럼 플랫폼서구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드라마적 긴장감이 오히려 더 뛰어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이 물론 없는 건 아닌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언하트 역할 를 역할한 리리 윌리엄스 라고 하는 캐릭터 도미니크 소니 연기하는데 캐릭터는 MIT의 학부생으로서 자신의 천재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제 그런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기술을 활용해서 어 자신만의 기체 아이언하트 라고 하는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소녀로 등장하는데 이 소녀가 이제 납치되면서 이야기 전개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슈리와 이야기 펼쳐지는 서사적 중요성이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다분히 기능적이구요 이 캐릭터의 정말 원론적 서사 뭐 사실 아버지 이야기도 상관 언급되고 어 이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어 영화에서는 좀 음 의미가 좀 퇴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 전체 소사 자체가 어 결국은 굉장히 큰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 아이언하트의 캐릭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가볍게 이야기가 전개된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2시간 40분 정도 하는데요 어 쿠키는 하나 나오는데 쿠키가 사실 또 의미하는 바가 사실 또 있어요 어 최대익 보스먼이 연기했던 그 티찰라에 대한 일종의 어 강력한 오마주이구요 뭐 다른 것들은 이 영화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난스러운 쿠키를 전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어 영화 자체 마블 로고 표시할 때부터 어 최대익 보스먼의 모습들을 쫙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로 시작되고 영화의 후반부도 이 시리의 회상 씬에서 최대익 보스먼이 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쿠키 장면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할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잘하는 어 폴 워커를 잃었을 때 어 분노의 질주의 그 장면처럼 어 배우에 대한 상당한 오마주를 굉장히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 라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어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아도 어 최근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형들이 좋지 않은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마블의 최근 그대 뭐 영화들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닌데 어쨌든 뭐 이 영화도 어 좋게 봤습니다 이 영화도 좋게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좁은 면들을 많이 보려고 했고 그 남대로 흥미로웠다 액션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런 설정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어 그런 영화에서 완전 진지한 어 정말 뭐 기름기 그 뭐 농담 장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이 그런 묵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아주 지루하지 않은 그런 다층적인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영화라서 어 꽤 흥미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팬서 와칸드 포에버에 대한 제 입장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편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